하나, 둘, 셋! 짱! m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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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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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아야 반대쪽으로 가야해 가자 그만 찍으라는 눈빛 가자 의식하지 마 의식하지 마 뭔데? 아 카페에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? 뭐예요? 뭐예요? 뭔데요? 신나셨어요? 약간 네 머리털 빼꼼 하나 둘 셋 뿅 끝 끝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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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만내되고 아직 벌레가 찼어 어떡해 이미 죽었어 어쩔 수 없다 이게 뭐야 하천아 나 원래 좀 하잖아 오늘 좀 피곤한가? 뭐야 나 원래 좀 하잖아 오늘 좀 피곤한가? 오늘 좀 피곤한가? 이거는 동쪽 느낌 좀 베레베리 응 너는 돈 되는지 너는 숙소는 해야지 나한테 뭐라 할 수 없으니까 얘는 약간 진짜 아 너 따라가자 아 너 따라가자 아 너 따라가자 계속해서 조용해져 진짜 너 따라가자 아 아 해줘. 앞뒤로 같이 여의로 오자. 내 소리 많이 났는데? 아니다. 장난 아니다 할 것 같아. 장난이다. 얘 대박 각인데? 또 또 또 아 그냥 쫓아 놓고 아 그냥 쫓아 놓고 아 그냥 쫓아 놓고 왜 소리 나? 난 안 놔줘 아 그냥 쫓아 놓고 알았고 쉴 캬 아 ㅎㅎㅎ . . . . . . 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휴대전화 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